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드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분마 스타일에 있어서 아이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화는 그대로 저희 피카 걸로 해서 C2로 해서 C2로 연화 봤어요 보는 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는 와인딩하는 거 13, 16, 19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의 아이롱은 굉장히 롱이 길어요 그죠? 아이롱은 길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 우리 두상이라는 게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라운드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더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계량형으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예쁘게 성형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부터 와인딩 들어가나요? 원장님, 선생님 그러시는데 백버트부터 한다, 앞부터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원장님들이 했을 때 선생님들이 했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 어디에 내가 가장 많이 볼륨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할 부분이 어디예요? 저는 이 부분이에요 골덴포인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을 두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자 여기서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슬라이스를 어떻게 떴어요? 두껍게 뜨면서 길게 떴어요 두상이 길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곡선이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짧은 파트로 나눠서 하다 보면 더 딱딱해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길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잡으시고 자 13mm 13mm 길죠? 13mm로 해서 자 수분 건조하시고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이 상태에서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볼륨은 굉장히 많이 살더라 그런데 저는 더블로 키카이 16mm를 가지고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두시고 네 자 여기서 네 자 그 다음에 글러브가 90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넣으면 뿌리가 더 확실히 많이 살겠죠? 근데 여기서 이 판넬 그대로 두시고요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mm를 가지고 19mm 19mm에요 자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자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와인딩이 잘 안 된다는 거 뭐예요? 수분이 많다라는 얘기죠?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요렇게 잘 돼요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 끝이 다 들어갔어요 꼭 끝에만 들여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하고 이제 다 됐으면 이 열의 면적 있죠?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끝 굉장히 예쁜 도넛이 하나 생겼죠? 다음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판넬 두 번째 똑같습니다 13mm 13mm로 자 고리를 13mm로 한번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짜잔 16mm인데 굉장히 길죠? 고객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골드 네 골드색으로 네 자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예뻐요 네 이렇게 금가루처럼 네 골드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원자님들이 하실 때 무겁지도 않고 네 우리 길게 길게 잡아서 와인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곡선도 생기고 예뻐요 원자님들이 이 롱아이롱을 가지고 또 활용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끝나요 또 하나도 빠르고 이 와인딩도 빠르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공간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칸넬만 여기까지는 제가 뿌리를 굉장히 확실하게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골덴 포인트는 뿌리를 확실히 살리자 그리기에서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 빼주시고요 10 6mm 자 1 2 3 4 5 됐죠 그 다음에 쭉 빼신 다음에 19mm 19mm 9mm로 쭉 빼주시고 네 그러신 다음에 자 2 3 4 4 5 4 5 5 5 5 5 6 5 6 6 6 6 7 7 7 7 7 7 7 8 9 8 8 7 8 9 9 8 8 9 9 9 9 10 9 10 10 10 이 4개로는 다 끝났다고 완성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빼시고요 그러면 이 4개로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굉장히 이 부분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우측하고 좌측이 있잖아요 좌측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한번 하는데 수분조류를 위해서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리를 분사하셔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백포인트까지 그냥 길게 잡아주세요 사이드를 그냥 우리는 피카가 어떻게 돼요? 아이롱이 길다 했잖아요 그리고 옆 사이드는 제가 그렇게 뿌리를 안 살릴 거예요 제가 살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라 했어요? 골덴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제가 16mm로 와인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이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보시면 앞에서부터 어떻게 해요? 백포인트까지 그냥 길게 저는요 이렇게 길게 잡아요 와우 이게 손에 다 잡히나요? 네 다 잡혀요 저는 손가락이 긴 것 같아요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번에는 19mm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한 번에 잡아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이 굴곡 곡선 있잖아요 이 곡선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뜸 한번 들으시고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층이 디스커넥션이라서 약간 차이들이 있으니까 끝 뜸을 들이기 위해서 2초씩만 네 뜸을 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디자인한 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아직도 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2초 자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모발 끝이 그러면 여기서 끝 뜸을 들여주시고 네 5초만 들여주세요 그 다음에 공회전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폴리 수분 조절 하실 때는 폴리 분사하세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19mm로 수분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와인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웨이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가벼운 C컬 정도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지금 머만들의 노하우를 전부 다 퍼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아이롱 정복입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또 폴리 네 끝에만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19mm 19mm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그랜나루까지 예쁘게 네 자 쪽 빼신 다음에 넣으셨죠 그 다음에 비태시고 네 여기는 어떻게 해요?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강한 웨이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은요 제가 해볼 때 거의 이쪽으로 이렇게 고객님이 머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쪽은 16mm를 했는데 여기는 제가 그냥 19mm를 해서 겹치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컬을 만들겠습니다 자 19mm로 길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마인딩 숯머리가 이렇게 아이롱 하시면서 숯머리가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가장 쉬운 게 숯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처음에 입문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남자 펌을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롱머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줌마 스타일에 도전하시면 아이롱 펌의 꽃은 저는 줌마 스타일에 있다고 해요 숯머리에서 이렇게 볼륨과 빡빡빡 살려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번째 판넬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빛을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어요 와 반짝반짝하죠 자 반짝반짝하다는 건 뭐예요? 수분과 온도와 텐션이 맞았다 네 자 끝듬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자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번째 판넬 세번째 판넬도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빛을 딱 대세요 그 상태에서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인딩 자 이 부분은 강한 컬을 원하는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는 제가 디자인하는 거겠죠 원장님 선생님들도 빼고 싶은데 빼고 약한 웨이브를 넣고 싶겠다 하면은 하시면 되겠죠 자 네번째 판넬 바로 그냥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19mm를 가지고 네 네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자 여기서 조금만 끝 네 드려주신 다음에 음 이렇게 하면 자 벌써 숯머리는 다 끝난 거예요 이 밑에는 제가 볼륨매직으로 잡고 전체적인 와인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어때요? 와인딩 다 끝났어요 네 마인딩 끝났는데 예쁘죠? 자 제가 또 중화하고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 후에 여기 보시면 컬리 앱솔루트 샴푸 이렇게 하셨고 자 요런 모발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결과치는 어때요?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?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요렇게 해서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예쁜가요? 예쁜가요? 네 저는 굉장히 우리 주마 스페이에서 로망 아닐까 싶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자 요 상태에서 요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라고 있어요 샤이니 왁스를 요기 보시면 보이시죠?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이 친구는 굉장히 라이트해요 딥하지가 않고 그래서 요 두 친구를 이렇게 합쳐서 제가 믹스해서 가볍게 한번 마무리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렇게 스타일링제로 굉장히 샤이니 왁스는 저희들 스타일링제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도 편하고 제 마음대로 잘 되고요 자 어때요? 럭셔리 하죠? 네 우리 숯머리에서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컬 웨이브를 만들어 주신다면 대박이겠죠? 자 네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에서 오일 오일 오일